미스터트롯 크리스천 김호중 지금은 권한의 시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크리스천 튜브가 투표했던 김호중 10월 2일 김호중님의 29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미스터트롯 탑4 김호중 스타킹 히어로 김호중 고딩 타바루티 김호중 크리스천 김호중 김호중 과연 그는 누구인가 1991년 10월 2일 나이 29세 173cm 86kg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출생 울산광역시 이찬원 김희재와 동양 종교 기독교 학력 김천예술고등학교 RUTC 아카데미 한양대학교 성악과 중퇴 데뷔 2013년 디지털 싱글 나의 사람아 병역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김호중 별명 투바루티 트로트 플러스 파바루티의 합친 뜻이며 팬들이 지어준 별명이자 본인이 애정하는 별명 호딩 파바루티 스타킹 시절 김호중을 알리게 해준 첫 별명 김호중 김호중을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 김부장 김호중이 춤을 추는데 회식 때 부장님처럼 춘다고 하여 지어진 별명 국민사위 미스터트롯 결승에서 사위와 팬들이 사위 삼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해서 만들어진 동음이의어적 별명 괴물 보컬 남다른 성량과 곡해성 능력 가요발성과 성악발성을 넘나드는 능력으로 장윤정 마스터가 지어준 별명 날호 날샌두리 프로스 호중 빅자문 김호중이 어린 시절 모습이 홍자문이랑 닮았다고 해서 지어진 별명 보라돌이 사랑의 쿨센터 사회의 의상이 마치 텔로토비의 보라돌이를 닮은 듯해서 지어진 별명 인간 하리보 하리보라는 곰돌이 제일리를 인간으로 형성한 별명 별림 펜카파에서 김호중을 부르는 애칭 쇼파 살의마 사랑의 쿨센터 녹화 중 쇼파를 망가뜨렸다고 해서 방송에서 재치있게 만들어진 별명 중원관 사랑의 쿨센터 사회에서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를 노래하였는데 정원관 역할을 맡은 것 같아 지어진 별명 천상의 목소리 미스터트롯 예심에서 내순 도로마를 부르고 얻은 별명 불후의 명곡에서 최정원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호중 인생의 1차 위기 김호중의 아픈 과거 조직폭력배 김호중은 어린 시절 할머니 밑에서 자라며 문신을 새기고 폭력서클에 가입하는 등 방황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실제로 본인이 얘기하기를 패싸움이나 일수를 걷는 그런 실제 조폭들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손님 배웅이나 매장 관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다만 2008년에 김호중을 그동안 키워주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똑바로 살아라라는 유언에 조직 생활도 접고 성악에만 완전히 몰두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호중에게 기회가 오다 스타킹에 출연했던 김호중은 파바루트의 카루소를 부르며 놀라운 성량과 가창력을 선보였다 그는 당시 전문 성악과 같은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여 고딩 파바루트라는 별명을 얻으며 당시 출연자들을 놀라게 했다 게다가 심사위원으로 나왔던 성악과 김동규도 학생으로서는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실력이라며 극찬한 바 있습니다 김호중 대통령 인재상 스타킹이 배출한 고교생 스타 고딩 파바루트 김호중이 박태환, 김연아에 이어 대통령 인재상을 받아 눈길을 끈다 김호중 수상 경력 스타킹 출연 고교생 김호중 대통령 표창 성악대에 휩쓴 18세 파바루트 김호중 군 고교생 파바루트 김호중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등 많은 수상을 합니다 김호중의 독일 유학 김호중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강호동이 진행하는 스타킹에 나갔다 그 방송을 보고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연락이 왔다 이 학생에게 공부를 시켜주고 싶다고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날아갔다 당시 저는 여권도 없었고 외국을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다 좋은 기회에 독일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내 꿈을 위해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무턱대고 갔다 안성훈이 돈을 어떻게 벌어서 유학 갔냐고 묻자 김호중은 어릴 때 콩쿠로 나가서 상금받고 장학금 받은 걸 고등학교 은사님께서 다 모아두셨다 이럴 때 급히 써라라고 말씀도 많이 해주셨다라며 털어놨다 당시 방송을 통해 김호중과 서수영 선생님의 사연이 알려져 영화 파바로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꿈에 벅찼던 독일 유학 후 김호중 김호중은 잊혀졌다 생계위에 8년 동안 돌잔치 결혼식 축가 김호중 2차 기회가 오다 바로 미스터 트롯 유학 후 다양한 음악 대중성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고민을 하던 중 우연히 내일은 미스터 트롯을 보게 되었고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남자 편을 하면 무조건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미스터 트롯 오디션 공고가 뜨자마자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 지원한 게 열 번째 순이었다고 미스터 트롯에 나간다고 했을 때 은사 서수영 선생님께서는 처음엔 속상한 마음에 한숨을 쉬셨지만 선생님으로서 그런 마음이면 안되지 하시고 미스터 트롯에서 김호중이 부른 노래마다의 느낌과 좋았던 점을 말씀해 주시도 하시며 응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주목받다 미스터 트롯에 출연 중인 성악과 김호중을 응원하는 팬들이 김호중 짐 만들기에 돌입했다 김호중은 성악과 트로트를 접목시킨 무게감 있는 창법으로 매 무대마다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예선에서 부른 진성의 태클을 걸지마 본선에서 부른 강승모의 무정브로스 팀전 에이스로 나와서 부른 최진희의 천상죄가 모두 큰 사랑을 받았다 준결승 부대에서는 주연미의 짝사랑을 선고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결승전에서는 은사님께 바치는 노래 고맙소를 열창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결승전 결과 최정혜 7인의 트롯맨 미스터 트롯 탑4 4위 김호중 이제 김호중에게 꽃길이 열리나 그러나 김호중 인생의 2차 위기가 옵니다 전 매니저와의 갈등 불법 도박 문제 여친 폭력 문제 수많은 루머가 있었지만 불법 도박 부분만 인정 김호중 소속사인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두 번 한 건 맞다며 액수가 소액이고 전 매니저의 권위로 했을 뿐이라고 했다 도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현행 도박을 한 사람은 천만원 이하 벌금을 상습 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김호중은 이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난과 악플들 김호중 KBS 퇴출 요구 시청자 청원 등장 불법 도박을 시인한 가수 김호중의 KBS 퇴출 요구하는 시청자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그 결과 불회의 명곡 통편집 미스터 트롯 콘서트 김호중 부분 삭제 방영 수호천사의 등장 크리스천 권영찬 교수의 도움 권영찬 김호중 악플로 3명 검찰 고발 살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혐의 권영찬 교수는 2015년부터 한국연예인자살 예방협회 상담소 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평소 연예인 악플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며 연예인 자살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강한 우려를 피했습니다 권영찬 교수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행복TV를 통해 김호중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에 김호중의 눈부위를 도려내고 욕설과 함께 올려놓은 사진과 김호중의 얼굴이 프린팅된 CD를 망치로 가격한 사진 등을 김호중 팬들로부터 제보받고 충격에 휩싸였다면서 난 김호중과 얼굴도 모르는 사이다 친형제도 아니다 하지만 김호중에게 난 31년차 연예인 선배다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후배들을 많이 봤다 하지만 더 이상 온라인상 무차별적 비방으로 인해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김호중이 선택한 길 미스터트롯 김호중이 9월 10일 사회복무요원으로 첫 출근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세상은 잠시 조용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김호중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다이어트 전과 후에 김호중의 모습이 확연히 변화했듯이 사회복무요원을 마친 후 새롭게 거듭난 김호중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김호중님께 바랍니다 이제는 아마투어가 아니라 프로입니다 첫 번째 남자답게 먼저 팬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합시다 두 번째 군복무 공백기간 동안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세 번째 앞으로의 사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네 번째 또한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김호중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공식 응원봉 그대봉 그대봉으로 크리스찬투부도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호중 첫 정규앨범 초동 53만장 하프 밀리언셀러 팬덤 아리스가 이끈 김호중 효과 입대 후에도 영화계까지 강타 앞으로 아름다운 복귀를 꿈꾸는 김호중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힘나라 김호중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크리스찬투비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